이번 사연은 못된 신우 결혼 상대가 준재벌이라고 하더니 사기꾼이었다며 시댁이 뒤집어졌다는 사연인데요. 스니님은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염장 치르고 왔다네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이고 남편과는 3살 차이입니다. 아이 하나 있고요. 이걸 고소하다고 하면 저는 나쁜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고소합니다. 개념도 없고 싸가지도 없는 신우가 처한 상황이 너무 고소해요. 시어머니 표정을 사진 찍어두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남편은 여동생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남매 간에 그리 친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나니 신우는 갑자기 효녀인 척을 하면서 저를 많이도 괴롭혔죠. 개념 없는 행동만 하면서 입으로만 효녀인 척을 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입만 열면 잘난 척을 하니 시댁에 다녀오면 신우 때문에 진이 빠져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저는 심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시댁 식구들이 작정하고 저를 속인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제가 시댁에서 어느 정도 예쁨 받고 있는 줄 알고 결혼했어요. 양각 교류도 꽤나 있었거든요. 결혼 전에 남편과 저는 같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결혼이니 집안일은 반반하기로 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가사일을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신우와 시어머니는 난리를 치더라고요. 남자한테 그런 일 시키는 거 아니다. 아무런 논리도 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언니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 그렇게 부려먹는 거 아니에요. 신우가 이렇게 말했을 때 아가씨 저도 이래요 이렇게 말했는데 신우는 본인 할 말만 하고 제 말은 못 들은 채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도 일하고 있고 결혼할 때 같은 돈 들여서 결혼했다고 말을 했지만 시어머니와 신우는 제 말은 들은 채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소리를 질러가며 말할 수도 없고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에 시댁에 도착했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위해 손수 앞치마를 사가지고 오셨다 하더군요. 신우는 남친을 만나러 나갔다가 저녁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친과 만나서 밥은 안 먹고 왔는지 오자마자 밥을 차려달라는데 남편이 신우에게 네가 알아서 차려먹지 누구한테 차려달래 이렇게 말했더니 언니가 있는데 내가 왜 차려먹어? 이러더라고요. 결국은 신우가 알아서 차려먹기는 했는데 밥을 차리기 시작해서 밥을 다 먹을 때까지 혼자 중얼거리더라고요. 아 정말 지금 생각해도 욕 나오려 하네요. 명절 당일에 차례 지내고 식사를 차리고 치우고 하는 동안 신우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제 표정을 보고 눈치챈 남편이 신우에게 너도 일 좀 해라 했더니 시어머니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시집가면 일하래를 그냥 좀 돌아 시어머니의 말씀은 이거였어요. 저희는 명절 당일 점심을 먹고 친정으로 갈 예정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친정으로 가려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점심 먹은 거 치우고 가야지 이러시더군요. 너무 지쳐있는 상태라서 땡땡이 시키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시어머니는 감히 신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냐며 화를 내시더군요. 앞으로 아가씨라고 부르지 않으면 못 배운 집안에서 잘한 걸로 알겠다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 신우가 저를 언니라 부르고 저는 이름을 불렀거든요. 결혼 전에는 아무 말씀도 없다가 갑자기 이러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 후로 신우와 호칭 없이 지냈어요. 신우를 부를 일도 별로 없었고요.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맞벌이를 했고 돈 관리는 제가 하지만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남편에게 다 오픈하고 살았어요. 남편과 저는 각자 개인용돈으로 한 달에 40만원씩 썼습니다. 저는 쇼핑도 잘하는 편이고 가끔 친구들 만나면 어느 정도 돈을 쓰다 보니 용돈이 남더라고요. 남는 돈이 많지는 않지만 매달 쌓이다 보니 적지 않은 돈이 생겨서 친정엄마에게 화장품 세트를 사드렸어요.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갔을 때 친정엄마와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제가 친정엄마에게 화장품을 사드렸다는 사실을 시댁 식구들도 알게 되었죠. 알게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너는 너네 엄마 화장품 살 때 내 생각은 안 나디? 시어머니의 말에 신우가 대단한 효녀 납셨네. 몰래 비자금 만드는 거 이혼 사유 아니야? 이러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우리가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었고 친정엄마에게 사드린 화장품은 내 용돈을 모아서 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당신도 돈 모아서 어머님 화장품 사드려 이렇게 말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결혼을 했으면 시댁이 우선이라는 말을 하더니 친정엄마에게만 화장품을 사드린 것은 큰 죄라고 하더군요. 아 미친년들지 큰 죄 이때 마음속으로 시댁에 대한 모든 것을 접어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신우와 시어머니가 주는 스트레스는 계속되었어요. 점점 시댁에 안 가게 되고 가더라도 말을 조심하게 되니 거의 말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럼 또 시어머니와 신우는 며느리가 시댁에서 상냥하게 굴지 못하고 뚝무뚝뚝하게 있다고 구박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는지 무슨 말만 하면 생트집을 잡고 트집 잡히기 싫어서 말을 안 하면 말 안 한다고 또 생트집이었죠. 신우는 남친이 있다가 없다가 했습니다. 시댁에서 들으면 신우는 혼자가 편하다고 하더군요. 지난 봄에 신우는 갑자기 올해 안에 결혼한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시부모님은 신우에게 깊게 만나는 남자가 있는 거냐며 엄청 좋아하시더군요. 신우가 실실 웃으면서 하는 말이 사업체도 몇 개 있고 연봉은 5억 정도 되는 준재벌이다. 화장품을 외국에서 대량으로 사다가 인터넷 판매를 하는 사업도 하고 프랜차이즈 사업도 하는데 엄청 잘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우는 그 남자와 결혼을 하면 신우는 바로 회사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해도 되고 원한다면 그 남자가 사업체를 하나 차려준다고 했답니다. 신우는 아주 신이 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남자가 입냄새가 좀 심한 것이 단점이지만 장점들이 너무 많다며 혼자 깔깔거리고 웃는데 미친년인가 했네요. 시어머니는 그래? 그러니? 정말? 이러면서 맞장구를 치더니 우리 딸이 아주 재벌한테 시집을 가는구나 이러면서 저를 쳐다보며 씩 웃더라고요. 저를 보며 웃은 이유는 봤지? 너 배 아프지? 이런 의미 같았어요. 근데 제가 배 아프게 생각하면 시어머니 아들이 초라해지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어쨌든 그 자리에서 저와 남편은 신우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혼 안 한다고 하더니 뒤늦게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한다니 너무 축하한다 이렇게 말해 주었죠. 진심으로 축하해 준 것은 아니었지만요. 남편과 집에 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우는 연애를 많이 해본 게 아니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인데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로가 석연치 않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면서 업체명도 안 알려주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더군요. 한 달 정도 후에 시댁에 난리가 나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빨리 집으로 오라 하셔서 저와 남편은 시댁으로 갔어요. 저와 남편이 의심한 그대로였습니다. 신우 남자친구라는 사람 말이 전부 거짓말이었대요. 그 남자는 화장품 사업 핑계를 대면서 신우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서 쓴 돈이 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화장품 파는 쇼핑몰이 뭐냐고 했더니 말을 안 해주더래요. 쇼핑몰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시댁에서 가서 보니 신우는 울고 있고 시부모님은 한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신우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체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데이트 비용도 신우가 거의 다 썼답니다. 그 남자는 자금줄이 막혀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신우가 데이트 비용 쓴 거 돈 들어오면 다 주겠다고 했다 하더군요.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비싼 것만 먹고 다니느라 데이트 비용 쓴 게 신우가 받은 월급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해요. 신우는 그 남자가 워낙 돈을 잘 버는 사람이라서 그런 곳만 가는 것으로 생각했답니다.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남자 혼자 산다는 집에는 가봤냐 했더니 가봤다고 합니다. 서울 30평대 아파트라고 하는데 그게 자가인지 월세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시부모님과 신우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솔직히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허세나 부릴 줄 알고 자기 잘난 맛에 저에게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던 신우가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요. 남편은 신우에게 그런 걸 확인도 안 해보고 돈을 그렇게 쓰고 카드를 빌려주냐고 한마디 했더니 신우는 소리소리 지르며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안 좋은 일을 당한 게 오빠랑 세원이는 통쾌한 거냐면서 괜히 저와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는데 참 어이없었네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는데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또 뭐라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언성을 높이면서 지금 웃음이 나오냐고 고소해하고 있는 거냐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고소하다고 했어요. 허세나 부리고 세상물적 모르면서 새언니인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던 신우인데 별로 불쌍하게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계속 웃는 표정으로 얘기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 더 기분 나쁘더라고요. 신우가 헛된 생각이나 하고 세상에 자기밖에 잘난 사람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사기꾼이 둘러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시라고 했죠. 고졸에 인성도 안 좋고 외모도 평범 이하인 신우를 그렇게 돈 많고 잘난 남자가 결혼 상대로 생각하겠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왜 우리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냐고 따지려고 했는데 제가 남편 데리고 나왔어요. 우리가 말하는 건 어머님한테 다 안 좋게 들려. 그냥 가자. 이렇게 말하고 남편 팔을 잡아 끌고 나왔습니다. 웃는 얼굴로 인사드리고 나왔어요. 솔직히 준재벌이라는 사람이 여자친구의 카드를 빌릴까요? 대강 계산해보면 신우가 남자친구란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금액이 2천만 원 좀 넘는 것 같아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그 정도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남자친구의 말에 계속 말려들었으면 더 큰 금액을 썼을 수도 있잖아요.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지만 솔직히 지금까지 저에게 못할 소리나 하고 잘난 척이나 하던 신우에게 이런 일이 생겨서 좀 고소합니다. 제가 못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염장 지르고 오신 건 잘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았으면 시어머니는 왜 말리지 않았냐고 하면서 며느리 탓할 사람 같습니다. 신우가 허세나 부리고 욕심이 과한 사람인 걸 알고 사기꾼이 들러붙은 거 아닌가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